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왜 나병 환자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특별한 병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특별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 범죄에서 문둥병이 바랬죠? 계하시가 바랬죠? 우시아가 바랬습니다. 왕이든 종이든 또 사완이든 귀족이든 그러니까 특별한 죄 때문에 문둥병이 바란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당시 의학기술로도 문둥병은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문둥병자를 고친 것은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영역의 병을 치유한다. 또 특별히 부정함까지 해소한다. 예수님은 병의 치유자지만 또 죄의 해결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두 가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들은 원래 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지탈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다급한 가운데 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의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둥병처럼 사람들 부딪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문제 다른 사람한테 내놔도 해결될 수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나 자기만의 사고에 갇혀가지고 부딪히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도 이렇게 나오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공선이 나오는데 하물면 너일까 보냐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 때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특별히 오늘 백부장을 언급을 했을까? 아니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이라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백부장은 사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의 조직을 이렇게 보면 천부장은 한 650에서 1000명 정도 이끌고 백부장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이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교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무로 비교하면 하사관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하사관이 오히려 장교들보다 더 복무기간을 더 안정적으로 오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위 예편하고 나서 하사관으로 다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하사관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장교의 길보다는 군인들과 뒹굴면서 현장에 전문가로서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천부장 이상들은 또 나름대로 장교의 길을 가는 거고 하지만 이 백부장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일까?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부장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태도가 좋아요. 나도 남의 8장 9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이나 이 문눈경제나 둘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다요.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높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믿음만은 장군감이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의 병고침 스토리를 연달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마태복 13장에 천국을 7번이나 얘기했듯이 이 믿음 이런 믿음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소외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서 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과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믿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분명히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좀 내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면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반응하시느냐. 2절에 나병 환자의 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능력을 믿는 내 믿음을 안오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능력을 믿는 내 믿음을 안오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은 소금 뿌리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할지라도 나는 네 믿음만큼은 인정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 남들은 외적으로는 무너져 있지만 내 쪽의 아름다움까지 사람들을 비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백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부장 그 안에서야 조금 높임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존중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장군보다 더 높은 극존층을 대해줍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나는 죄 짓고 나는 연약하면 예수님은 나를 늘 혼내시는 분. 나는 그 죄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 자꾸 웅크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소외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극존층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못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성 깔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할 때 마귀한테 시험받으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복성을 깔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타나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치란 무덤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마태문 10장 32절에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미래와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주님은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미 사람들은 게임 오버됐다 끝났다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자를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너의 그 고난과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곧 기적을 보게 된다. 그런 칭찬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들 믿음 가운데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친절함으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는 동시에 그 믿음은 뭘로 표출합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친절함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놓고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판별할 때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친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치고 불친절한 사람 드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친절한 사람 드물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 모든 게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표정과 말로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뽀서 2장 3절 말씀처럼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마음이 날마다 부글부글 끓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넘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이 넘치고 이렇게 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리세인 같고 그 사람이 사두인 개인 같아서 내가 분노에 떠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인정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고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냐면 예수님 자체가 겸손 아니십니까? 우리 자체의 그런 겸손을 더 끄지워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챌린저온가요? 폭발을 했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00볼트, 100볼트인지 10볼트, 아니 100볼트가 아니라 100불인지 10불인지 하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이게 폭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 또 겸손, 내적인 내면 세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세상과 박치기 하면서 하나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자기 주장해야지 살아남지 남들한테 다 양보하고 믿음이라고 다 내줬다가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쟁 우선순위에 다 밀려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경쟁이 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발굴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이 있고 내적인 성숙이 있고 내적인 보물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보시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가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그 내적인 가치를 보고 마치 골동품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세상 사람 보기에 추했습니다. 곁에 있으면 옮을 것 같아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에 감동하신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되고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상황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따질 정도로 그렇게 지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고 있는 것은 나는 원래 거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동안 받은 엄청난 은혜는 다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문둥병자나 백부장의 하인 공짜로 병구침과 구원을 얻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이루면 이거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기도응답 안 되면 왜 이렇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본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리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온유하시지 않냐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는 심판의 가운데 있었고요. 이 지구는 다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동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이길이 참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있고요. 또 나의 신앙은 이만큼 성장하고 있고요. 나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은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요 사실 지금 일본에서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방사능 오수가 막 흘러넘치고 있다. 태평양을 돌고 이제 몇 년 후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저는 사실 별로 큰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죽으려면 벌써 주님께서 행성 몇 개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저기 태평양 중간쯤에서 다 희석시켜가지고 필터로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적인 상황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아리며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다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또 그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앞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신앙 고백은 겸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앤드류 머레이 그 겸손이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겸손은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 나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에요. 그러면 그 10명이 이스라엘의 소록도 같은 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왔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다른 사람 어디 있냐? 한 명 왔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른 문둥병자는 그랬어요. 처음에 고쳐줬을 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의 어두웠던 과거는 세탁해야 된다. 다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니다가는 내가 과거가 오히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온 것도 나는 이 정도 인간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이만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만큼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오늘도 이 기도가 응답 안 돼서 내 인생이 덜 행복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고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명한 희생제사 예물을 드리라.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감사 잊지 않게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우리가 더 큰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반대입니다. 백부장이 그러죠. 나도 수하에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잖아요. 또한 문등병자도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 엎드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수리아의 장군 나만 장군이 생각나대요. 이 사람 물론 나중에는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땠어요. 문등병 걸렸는데도 이 병 고치겠다 그런 태도보다는 그 작은 지이 뽐내면서 오잖아요. 고침 받았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병에 걸렸거든요. 주님께서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작은 것 가지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밝혔습니다. 문등병자는 외적으로 소외된 자였고 백부장은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마태본 10장 29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올 때 전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문등병자 또 백부장입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겠습니다.